반갑습니다. 박수현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선생님하고 같이 3월 학평 해설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이제 수험생활을 하면서 첫 시험이죠. 첫 시험인데 여러분들 어떻게 봤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등급컷이 1등급컷이 42, 2등급컷이 34, 3등급컷이 26, 4등급컷이 22가 나왔어요. 상당히 어려운 문제죠. 상당히 어렵다고 판단할 수 있고 이게 전범위 시험은 아마 여러분들 처음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처음 전범위 시험을 어떻게 봤느냐 이것도 되게 중요한데 내가 모의고사 볼 때마다 항상 주장하는 건데 여러분들 그 문제를 풀고 나서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왜 틀렸는지 틀린 이유를 생각하시는 겁니다. 너무 당연한 건데 당연한 걸 잘 못 지켜나가 학생들이. 점점 틀리는 이유들을 갖다가 없애버리셔야 되는데 이번 3월 학평 문제 보시면 약간 함정 요소도 있고 헷갈릴만한 요소도 있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구과학 아예 처음 하는 친구들은 되게 충격적인 점수를 받았을 수도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지구과학 아예 과목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져서 그렇거든요. 이건 내가 총평 시간에 조금 더 말씀을 드릴 거고요. 여러분들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는지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문제 풀면서 여러분들이 뭘 잘못했는가 틀렸을 때 내가 뭘 실수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 하시면서 문제를 갖다가 해설을 들으셔야 돼요. 알겠지? 그렇게 한번 가보자. 일단 첫 번째 문제입니다. 정답률 64%입니다. 1번부터 정답률이 너무 많이 떨어지죠. 그림은 수업시간에 학생이 작성한 대륙이동설에 대한 마인드맵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대륙이동설에 대한 마인드맵을 넣어놨는데 한번 볼게요. 이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래요. 기억부터 볼게요. 변환단층의 발견은 동그라미 기억에 해당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변환단층의 발견은 여러분들 판구조론이 정립되는데 영향을 줘요. 그래서 대륙이동설의 증거가 여러분들 뭐가 있냐면 네 가지가 있는데 해, 지, 화, 빙 자, 해, 지, 화, 빙 뭐냐 이게 선생님 수업시간에 외우라고 항상 얘기하는 건데 해는 해안선의 일치 그러니까 멀리 떨어진 대륙의 해안선의 일치 지는 지질구조의 연속성 그러니까 에팔레치아 산맥, 칼레도니아 산맥 이런 것들 그러니까 산맥이 만들어지고 분리가 되면서 연속성이 나타나죠. 그리고 화석분포, 그리고 빙하죠. 그럼 보시면 해안선, 빙하, 지질구조 해안선, 해안선, 빙하, 지질구조 그러니까 화석의 연속성을 얘기를 했죠. 분포가 그러니까 기역은 틀렸습니다. 변환단층은 아니고요. 그리고 니은 보시면 뭐를 설명할 수 없었다? 대륙이동의 원동력을 잘못 설명했죠. 그러니까 지구의 자전과 조석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틀렸죠. 그래서 니은은 맞는 말입니다. 이걸 설명할 수 없었다. 이게 틀렸다기보다는 인정을 못 받았죠. 그것 때문에 동그라미 디귿에서는 고지자기 줄문지가 해령을 축으로 대칭을 이룬다고 설명했다. 고지자기 줄문이. 자, 멘틀 대류설입니다. 멘틀 대류설이 고지자기 줄문이의 대칭성. 이걸 얘기했으면 벌써 인정을 받았을 거야. 그러니까 고지자기 줄문이의 대칭성은 누가 얘기했냐면 해저 확장설, 해양저 확장설의 증거로 채택이 된 거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 문제 가보겠습니다. 정답률 59% 나왔습니다. 보시면 그림 가는 어느 해역의 깊이에 따른 수온과 염분포를 기역과 니은으로 순수없이 나타낸 것이고 나는 수온염분도를 나타낸 것이다. 이것도 정답률 59%가 나왔는데 4번을 되게 많이 골랐네요. 이거는 그래프를 읽는 방식인데 보세요. 일단은 첫 번째 수온과 염분을 한번 찾아보자. 동그라미 기역이 수온 분포가 되겠죠. 왜냐하면 혼합층, 수온약층 이런 것들을 나타나야 되잖아. 그리고 동그라미 니은이 염분 분포가 되어야 될 겁니다. 그죠? 수온과 염분이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수온과 염분 분포를 이용해가지고 오른쪽에 수온염분도에 데이터를 찍으면 밀도가 나오는 거야. 이렇게 가는 거거든. 봐봐. 이에 대한 옳은 설명보를 해. 기역부터 가볼게요. 동그라미 기역, 염분 분포 틀렸네요. 수온 분포 되어야죠. 염분이 여러분들, 이게 만약에 수온이라고 판단했다면 표충수온이 낮았다가 높아졌다 다시 낮았다 이걸 설명할 수가 없다고. 우리가 기본적인 내용이야. 알겠지? 헷갈리지 않게 잘 보시고 니은, 혼합층의 평균 밀도래. 자, 혼합층의 평균 밀도래. 자, 그럼 볼게요, 여러분들. 혼합층의 평균 밀도래. 일단 나와있는 숫자가 따면 혼합층이 이만큼 정도 되거든요, 이만큼. 이게 혼합층이야. 수온 일정한 거. 한 20, 한 3도씨 정도 잡을까요? 염분 볼게요. 염분은 여러분들 아래축 읽으셔야 됩니다. 쭉 내려가지고 읽으면 한 33.8보다 조금 안 되네요. 그죠? 그럼 일단은 한 23도씨 정도 잡아가지고 라인을 그어, 이렇게. 쭉 긋는 거야. 이렇게 그어. 그 다음에 33.67, 한 33.7? 33.7 정도만 이 정도 될 겁니다, 이 쯤. 이 쯤 잡아가지고 라인을 쭉 그어, 이렇게. 그럼 여기 어딘가의 부근에 찍혀야 되거든. 그치? 그렇게 된다면 평균 밀도는 1.025보다 크다. 1.025 여기 있죠? 오른쪽 밑으로 갈수록 커지잖아. 틀렸네. 간단하죠?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작다가 답이고요. 이거는 네, 틀렸다. 그럼 디귿보기 보시면 깊이에 따른 해수의 밀도 변화는 A 구간이 B 구간보다 크다. 자, 해수의 밀도는 뭐에 영향을 받냐면 밀도는 수온에 반비례하고요. 염분에 비례합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보시면 수온과 염분 변화를 갖다가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A 구간이 B 구간보다 크다. 자, A 구간 보세요. A 구간에 여러분들 수온 변화하면 수온이 똑 떨어지네요. 염분 쭉 올라가죠, 그죠? 근데 B 구간 봐봐, B 구간. 수온과 염분의 변화가 거의 없어요. 그럼 밀도 변화는 A 구간이 커야지. 그치? 그러니까 물리량의 변화가 큰 지점에서 얘네들이 변화가 크겠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답은 그래서 디귿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렇게 판단하시고. 생각보다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여러분들이 자료 해석하실 때 헷갈렸나 봐, 알겠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좀 기본적인 것들이니까 잘 챙겨서 가도록 하시고요.